으아아아! 으아아악! 으아악! 아시! 자, 나 같이 가자! 우아악! 아! 으악! 범위 타임 스타트! 아, 저기! 뭔가 오해가 있나본데? 화이트골드님께 보고해야 하지 않을까요? 쉿! 우리가 공주들을 제대로 단속 못했다는 걸 아시면 분명히 우리한테 불똥이 튈 거야! 여차하면 레오를 오징어로 만들어버리면 되지 마! 네? 화이트골드의 뒤를 이을 여왕계자 1순위지 안녕하세요, 전 스팅스라고 합니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나 정말 왜 이러는 거야! 아무래도 뉴런이 망가진 것 같아! 혹시 블랙다이아가 무슨 짓을 한 게 아닐까요? 하지만 경고가 울리지 않았잖아 어? 어? 뭐? 맘미잘로 왕국의 오렌지 공주님이시군요! 공주님, 다른 왕국의 인어 공주님들이에요! 반가워, 오렌지! 어째! 난 오렌지 엠버야! 얜 뭐네! 정체만 안 들키면 된다 이거지!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! 정정당당하려면 조건이 똑같아야지! 그렇지!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그래야 조금이라도 빨리 끝나지 아유, 힘들어 자아! 하아 난 열정의 파란 불꽃! 대파리왕국의 공주, 블론迭새라! 전 젤리핀이에요 불렀넘의 시작! 전 젤리핀이에요. 덕수의 이 말이 맞았어. 이기는 것도 좋지만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이 더 좋더라. 너희는 이제 내 친구야. 에잇! 넌 누구야? 야, 너 정체가 뭐야? 어... 이기는 조개왕국의 옐로우 공주님이십니다. 전 새 이름이고요. 우리 공주님의 마법은 그림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. 어? 뭐야? 응. 뭐야? 감히 날 무시하고 가버리는 거야? 아니에요. 공주님께서는 아까 분명히 남의 손에 닿으면 사라진다고 경고하셨거든요. 다들 제대로 듣지도 않고 너무들 하시네요. 나는, 나는 달라! 으악! 미안해요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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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리클! 화이트 골드님이 위급할 때 쓰라고 주신 힘인데, 벌써 써버렸네요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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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리클! 화이트 골드님이 위급할 때 쓰라고 주신 힘인데, 벌써 써버렸네요. 으악! 으악! 으악!